옛날 조선 고종 때의 일이다. 새마디란 마을에 아주 힘이 센 장사가 있었다. 그는 군대에서 총을 쓰고 맹수도 사냥하는 포수로 일하고 있어 박포수라 불렸는데 총보다 힘과 담력이 세기로 더 유명했다. 그런데 그 일대를 둘러싼 울창한 숲에는 맹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다. 바로 산적들이었다. 그들은 숫자도 많았고 떼로 몰려다니며 가진 행패를 부렸다. 거침없이 마을까지 내려와 돈과 물건을 뺏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관과에서도 나서 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 포졸들의 수가 너무 적었고 산적들이 자신들을 체포하거나 벌주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모두 사기가 떨어져 겁을 먹고 전전긍긍할 뿐이었다. 그 소문은 퍼져 박포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럼 안 되지. 그깟 놈들에게 모두 벌벌 떤다니 말이 돼. 어쩌겠는가. 도저히 상대할 사람이 없다는데. 아휴, 반드시 보복하고야만은 무서운 놈들이래요. 사람들의 말을 들은 박포수는 관과로 달려갔다. 나리, 산적 두목부터 잡아야지 않겠습니까? 두목만 잡아오면 나머지 녀석들은 오합지졸이 될 것입니다. 어디 제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자신만만한 박포수의 말에 관과에서는 판색하며 얼른 떠넘겼다. 오, 박포수! 자네가 한번 맡아주겠나? 필요한 건 무엇이든 지원해 주겠네. 박포수는 그날부터 맹수 대신 산적 두목을 잡으러 다녔다. 마음먹고 잡으려니 그렇게 들끓던 산적들이 한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마을까지 내려와 도적질하는 무리와 딱 마주쳤다. 그러나 정확히 두목이 누구인지 그 무리에 섞여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박포수는 일단 숨어서 지켜보며 기회를 엿보기로 했는데, 도적질을 끝낸 산적 무리는 소굴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신나서 왁자짓걸 떠들고 웃는 중에 두목님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옳지! 저 놈이 바로 두목이구나! 박포수는 뛰어나가 버럭 소리쳤다. 이 도적의 숙의 놈아! 순순히 끌려갈 테냐, 막고 갈 테냐! 뭐? 저 놈이 정신이 나갔나? 죽고 싶어도 날 잡은 게냐? 산적들은 어이없어하며 웃었다. 마침 몸이 근질근질하던 차에 잘 되었다. 저 숙에 갈 준비나 해라! 산적 두목이 뻑이며 나서자, 박포수는 달려들어 맹수를 잡아채듯 두목의 목을 잡았다. 그리고 큰 주먹으로 몇 대 치니 두목은 바닥에 나둥 굴었다. 화가 난 두목은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는데, 박포수가 다시 발로 걷어차자 벌렁 넘어지며 바위에 머리를 찢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일이었다. 두목이 죽은 것을 보고 부하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하하! 내 저럴 줄 알았지! 도망치는 산적들을 보며 박포수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 소식에 마을 사람들도 광가에서도 일단 안도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박포수를 걱정했다. 다른 산적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고 박포수, 장한 일을 했네만 난 불안하네. 아무래도 저놈들이 해고질을 할 것 같아. 부디 몸조심하게... 역시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였다. 산적들은 산속 소굴에 모여 무서운 보복을 다짐하고 있었다. 뭐? 그놈이 천하장소로 유명하다고? 그래, 보통놈이 아니야. 우리 두목이 한방에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래봤자 우리가 때로 덤비면 어쩔 거야. 어차피 그놈을 해치우지 못하면 우린 끝장이야. 맞아. 우릴 다 우습게 여기면 도적질은 못하지.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그놈의 집을 알아내서 모두 쳐들어가는 거야. 집안 식구들도 깡그리 잡아서 혼을 내주고 말이야. 맞아. 우릴 건드리면 그 화가 가족까지 미친다는 걸 알게 해주자고. 그래야 감히 덤비지 못할 거 아니야? 그래. 모두 벌벌 떨도록 만들자. 무서운 피해복수를 보여주자고. 산적들은 야밤에 기습할 계획을 세우고 며칠 후 캄캄한 밤에 박포수의 집으로 몰려갔다. 모두 손에 각종 무기를 들고 집 담장을 빙 둘러 에워 쌓고 크게 소리질러 박포수 이름을 불렀다. 나와라. 이놈 박가야. 나와. 나와라. 이놈 박가야. 나와. 산적들 소리에 박포수의 가족들은 겁에 질려 떨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그러게 왜 당신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이사다리 나게 해요. 아무도 시키지 않는 일에 굳이 끼어들어서. 아휴. 아내는 아이를 안고 박포수를 원망했지만 그는 아웅할 없이 생각에 잠겨있었다. 산적들의 보복은 각오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한 번에 물리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다. 어째. 그 방법이 좋겠군.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박포수는 무릎을 탁 쳤다. 부인. 옷을 좀 빌려야겠소. 그리고 이따 내가 시키는 대로 소리치시오. 예. 잠시 후 박포수는 부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쪽짓머리에 비녀도 꽂았다. 그리고 여장한 모습 그대로 쇠돌이 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고 박포수의 아내는 시킨 대로 방에서 크게 소리쳤다. 난 박포수의 마누라요. 왜 남의 집에 몰려와서 행패요. 어? 박가놈의 마누라? 겁도 없이 마누라가 나왔어. 하하하하. 박가놈은 겁이 나서 마누라 치마폭에 숨은 게냐? 산적들은 어이없어하며 자세히 얼굴을 보려했지만 어둠 속이라 쪽짓머리와 치맛자랑만 구별할 수 있었다. 앞줄에 산적들이 실실 웃으며 달려들자 박포수는 쇠돌이 깨를 힘껏 휘둘렀다. 이놈들이 감히 어딜? 장사의 힘으로 내려친 철토에 산적들은 피를 흘리며 나가떨어졌다. 아이고 나 죽네! 그 모습에 나머지 산적들은 화들짝 놀라 뒤로 주춤 불러섰다. 여인이 한 번 휘두른 쇠돌이 깨에 저렇게 다 나가떨어지다니 보통 힘이 아니었다. 하하하하. 당황한 산적들이 여기저기서 수근거렸다. 아니! 웬 여자가 저리 힘있세? 저 옆인데도 박가노 못지않은 장사야! 이 집안은 산산뿐이만 먹고 살았나? 이유가 큰일이군. 박가노만 생각하고 왔는데 온 집안 사람들이 천하장사네. 가족들이 다 몰려나오면 우리가 다 하고 말겠어. 신나게 두들겨 맞은 산적들은 하나 둘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곧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 후 겁에 질린 산적들은 박포수 집 근처에 얼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 얼마 안 남은 산적머리도 일망타진되었다고 한다. 한편 박포수의 이름은 박창보로 그가 살던 마을은 오늘날 인천남동구의 간석동이다. 그는 이모 군란 때에도 기와짱을 날려 외병들을 물리치며 활약했다고 전해진다. 박포수 온다! 이보게 박포수! 자네 마누라 용력이 대단하더구먼! 가족들이 모두 산삼을 먹었나? 무슨 기운이 그렇게 세? 산삼? 하하하, 매일 먹고 있지. 우리 집은 밥에도 넣고 반찬도 산삼으로 한다네. 산삼김치, 산삼볶음, 산삼조림 저녁엔 산삼찌개를 먹는다네. 그리고 특별한 날엔 산삼계탕을 먹지.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저 집구석은 산삼을 먹는다니까. 산삼찌개는 어떤 맛인지 궁금하긴 하군. 별 맛은 없을 것 같은데. 그보다 매일 산삼을 먹는다면 대체 그 많은 산삼을 어디서 구하나? 어디 산삼밭이라도 찾았나? 아, 산에 가면 놀린 게 산삼인데. 이럴 수가! 산에서 산삼이나 찾으러 다닐걸. 괜히 질 나쁜 친구들과 사귀다. 이게 무슨 신세야? 야, 그 질 나쁜 친구가 혹시 나를 말하는 거냐? 너 다른 친구 없잖아.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럼 나냐. 6개월 된 우리 깊은 우정이 고작 이거야. 오늘부터 넌 절교다 절교. 아휴, 나도 니들이랑 말도 안 섞을 거야. 뭘 잘했다고 소란들이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얌전히들 있어. 응? 노가리사랑방 새 영상이 올라왔다고 알림이 왔군. 이번엔 어떤 이야기인지 감상을 해볼까? 이보게 박보수! 어딜 가나? 조용히 할 테니 여기서 같이 보세! 박보수! 같이 보세! 박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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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